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아이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한테 제 아이를 주신 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요. 얘가 맨날 사고를 쳐주니까 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꼭 제 아이가 나옵니다. 제가 제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적절한 예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데 오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잠깐 가서 쉬었다가 나왔거든요. 갔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요한복음이 다 시작되잖아요. 네일 큐티를 오늘 하루 당겨서 한 거예요. 했는데 제목이 애들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제목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주헌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둘째가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고민은 초등학생한테 삼위일체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 제가 작년에 제자반 할 때 어른도 이해 못 시켰거든요. 결국은 덮어두고 그냥 갑시다. 성령이 여기까지 가르쳐주시니까 더 캐지 맙시다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 시작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명한 다른 데는 이 책을 왜 썼다라고 표현이 잘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이 책을 왜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지에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그러나 분명한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요한복음의 명칭입니다. 요한복음의 명칭은 당연히 요한복음인데 저 목사가 왜 갑자기 요한복음의 명칭을 얘기하느냐 한국말로는 요한복음인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그죠? 그냥 우리나라 말은 요한복음인데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according to나 아니면 by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은 gospel of John 혹은 John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ccording to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다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흔히 말하는 외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들어온 것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카톨릭에서 주로 많이 보죠. 그런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복음서라는 게 또 얼마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했는데 유다 복음서는 어떻게 됐냐면 gospel of Judas 라고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브고 여기는 according to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신약의 다른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도 다 이렇게 씁니다. according to John이나 Metru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외경은 오브라는 거예요. 유다에 의한 복음서와 유다의 복음서와 그리고 유다에 의한 복음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사실은 관점이 아니라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 인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 복음은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는 철저하게 저자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한 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자 논란이 있냐면 누가 썼다라고 자기가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딱 밝히면 좋은데 그걸 뭔가는 짐작은 하겠는데 명확하게 딱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난 그것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도구삼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여 삼창을 외치는 이유는 주여 삼창을 외치면 열렬하 참깨처럼 그것이 어떤 한 주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내가 주여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주는 누구예요? 카이사예요. 그죠? 로마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내가 그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로를 주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믿었다면 그 예수님은 내 욕망과 정력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은연히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짱 부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신다고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되들어요. 되들어요. 이건 정말 그 복음서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배경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죠? 가스펠 오브 미입니까? 아니면 가스펠 오브 지수 크라스틱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 복음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 그러니까 이 종교관이 다른 거죠. 다른 종교관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내가 어떤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신인 합의를 이루는 것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코스타 강사 한 분이 이제 와서 이 복음서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면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물었어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간단하죠? 마태가 이 땅에서 해왔던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요한 덕분에 알게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먼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요한복음은 저자가 있다는 우리가 사도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사도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이고 야구보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의 형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도시를 그게 사마리아 쪽인가요? 지나가려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랬더니 야구보 요한이 어떤 말을 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들을 확 죽여버릴까요? 요즘 표현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우레의 아들들 진짜 성격이 불같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요한이 그런데 나중에 요한일서 이렇게 가고 요한계시로 갈 때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뀝니다. 원래 성품이 좋고 원래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거의 뭐 베드로 버금가는 우리 베드로 형님도 대단하셨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경을 보면 요한 보금이 언제 쓰여졌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습에 유배당하잖아요.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 85년에서 90년 사이라고 보는데 이 때가 어떤 어떤 때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젊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추정해 본다면 아마 요한 보금을 쓸 때는 요한이 젊을 때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에 했던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의 원로 원로 제자 노사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 80대쯤 됐을까요? 80대도 초반이 아니라 좀 늦은 80대쯤에 아마 이 요한 보금이 쓰여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요한 보금을 읽는 청중들이 요한 보금을 받을 때 그 임팩트는 그냥 막 젊은 혈기 있는 어떤 제자가 막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평생을 예수 믿는 보금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모습으로 유배까지 가게 되는 그걸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노사도 노제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여기서 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보금 20장 31절은 요한 보금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보금을 왜 썼냐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고 믿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총 청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이제 오면 요한 보금을 읽으세요 하듯이 그렇게 청중을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한 대상은 뭘까요?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요한 보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미요는 스타트 그러니까 안 믿었는데 믿기 시작하게 하려고 썼다도 되고 믿는 너희가 계속해서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확고하고 강해지도록 그런데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받았던 예수님의 노제자 노사도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 보금을 받아들고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다시 힘을 얻고 그 로마의 어떤 박해와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하는 고통 가운데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보금을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다른 성경책이 있죠. 요한 보금과 비슷한 성격의 마테마가 누가 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보금서와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공관보금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인데 아 마테마가 누가인데 왜 마테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어서 공관보금 같은 관점이다 라고 했을까 요한 보금이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공관보금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전체 네 개를 묶는 게 아니라 세 개만 공관이에요. 전체는 사보금서라고 하고 마테마가 누가 까지는 공관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 보금하고 이 공관보금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 공관보금과 요한 보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다릅니다. 공관보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끝마무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관보금에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공관보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보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는 주로 북쪽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공관보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 3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바로 이 요한보금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보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한 번 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보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확실하게 세 번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는 명절애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명절애라 6월절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요한보금에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절은 6월절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마다 세 번은 올라갔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만 2년 이상은 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도 6월절이라면 6월절이라면 그거는 같은 해에 6월절이 있고 또 명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해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명절에도 6월절이라면 적어도 3년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명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딱 내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명절을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공간보금보다는 요한보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간보금에는 거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이 죽는 것처럼 나오는데 요한보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번갈아 오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보금만 보면 예수님의 어떤 대상은 북쪽 갈릴리에 북쪽 갈릴리는 원래 좀 잘 못 살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요한보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요한보금을 읽어보면 공간보금하고 쓰여진 방식이 좀 달라요. 요한보금에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대상이 사역하는 대상이 뭔가 좀 신학이 있고 지식이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어디에 있겠어요? 북쪽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요한보금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관찰하고 요한보금에 나오는 많은 대화의 강화 방법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해당해서 유대인들이 주로 가르치는 라피들이 가르치는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쓰여진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주로 먼저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감보금은 귀납법적으로 먼저 쭉 설명을 해요. 쭉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여줘서 그 방향을 귀납법적이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잖아요.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면에 요한보금은 아예 초두에 딱 대놓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요. 쓰여진 방식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보금에만 나오는 내용이 거의 90%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한보금의 내용과 공감보금의 그 사건들이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공감보금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보금에는요. 기적이 딱 여덟 개만 나옵니다. 더더더더더말고 딱 여덟 개만 추스려요. 그리고 그중에 귀신 내쫓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귀신 내쫓는 장면은 다 공감보금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보금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요한보금에는 사람 만나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깁니다. 주로 어떤 게 있죠? 니고데모 찾아오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는 달합방설교도 거의 몇 장이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설교가 쫙 나오죠. 그래서 요한보금을 요한보금에만 나오는 내용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럴 수 있겠죠. 공감보금에는 나오는데 요한보금에만 안 나온 아까 예를 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요한보금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요한만 그걸 안 넣었어요. 새해 보금서에 나오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보금에는 안 나왔어요. 어떤 게 있죠? 변화산에 예수님 모양 요한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감보금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비유를 통해서 귀납부 쪽으로 하는데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에는 비유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만창도 없고요. 겟세만에서 고뇌하는 것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겁니다. 보금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것이 보금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프린터 적어놨지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굉장히 이 성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보금서에 나와있는 것이 예수님의 행한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얼마나 그게 많았으면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건 좀 과장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적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그중에서 나의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취사선택을 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요 공간보금에 나와있는 것이 요한보금에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쫓는 건 없지만 대신에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또 잘 설명하고 있고요. 변화산의 예수님을 설명하진 않지만 나오진 않지만 그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요한의 방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지금 서술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보금에만 나오는 여덟 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여덟 개가 이렇습니다. 어떤 게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베데세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그러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자기가 부활하신 거 이제 총 여덟 가지가 요한보금에만 요한보금에만 요한보금이 자기 보금소에 등장시킨 기적 사건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적으면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 나왔어요. 표적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싸인 표적은 요즘 말로 바꾸면 간판 이라는 간판 싸인은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거 이것 자체가 뭔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가리키는 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내가 뭔가 질적인 변화를 이뤄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도 좋은 묵상이에요. 그러나 묵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최우선적인 1순위는 뭐예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느낌이 아닙니다. 이 저자가 이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이걸 넣은 나를 내가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 세미나만 하고 그냥 매일 성경 주고 여러분 이제 묵상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어떤 물론 저희가 그렇게 큐티를 쉽게 하려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혹은 느낌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사실은 이 원래 본문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캐치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배우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나 그런데 배우지를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사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몰라서 온 걸까요? 그럼 여기 안 오신 분들 다 아니까 안 오셨을까요? 이렇게 주옥 같은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가? 그래서 어차피 안 가도 그냥 인터넷에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나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나 차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드렸잖아요. 이 프린트물은 오늘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빼곡하게 성경 인용 구절을 다 친절하게 놨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작은 선물이라고 받아주세요. 이거 제가 여기 안 온 사람은 안 드릴 거예요. 이 방송 들어오시는 분 집에서 보시는 분 안 드립니다. 달라고 메일 주소 적어주지 마세요. 안 드려요. 이 자리에 오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배경 설명 끝나고 요한복음의 주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으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해야 요한이 지금 어떤 논리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것들은 물이 포도주로 박혀서 아 놀라워라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화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저기서 그 아들이 말씀하실 때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포도즙으로 바뀐 거하고 주로 바뀐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즙으로 바뀐 거는 뭐예요? 포도를 따서 그냥 쭉 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주는 숙성이 필요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냥 물이 포도주 되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물이 쭉 포도주 되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은 H2O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주가 되려면 거기에 다른 화학기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막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를 막 따가지고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포도를 막 따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막 밟아요. 밟은 다음에 집을 짜요. 집을 짠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막 숙성시켜요. 좋은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숙성 기간이 더 길었겠죠. 한 5년 그것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항아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항아리 안은 포도원이 됐다가 양조장이 됐다가 다시 항아리로 됐다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물이 포도주로 됐다. 말 한마디면 되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아무것도 없는데 H2O가 포도주가 그 화학기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없던 것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 고치는 것도 뭐예요? 거리도 초월하시는 분 거리도 초월하시는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골랐을까요? 그 중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병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한 병을 38년 동안 앓았다. 이거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라는 지금 얘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원한테 갔어요. 어디가 아파오셨어요? 제가 몸이 좀 얼마나 나쁘셨어요? 38년 아팠어요. 가세요.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아시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 이어 사건 이건 뭐예요? 양도 초월하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오천명을 먹이려면 그 양이 어디서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나눠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주셨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나눠졌을까요? 눈앞에서 그게 막 뻥튀기 됐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양적인 부분도 예수님은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물위를 그러시는 것 사람은 물에 그럴 수가 없죠? 그 말은 뭡니까? 물리적인 부분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면서 소경된 자 질병의 근원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죽음도 초월하시고 마지막 부활 가장 위대한 표적이죠. 가장 위대한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섯 개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섯 개는 뭘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숙제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얘가 지금 어디를 가르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성경이 말이야 이런 것만 없으면 믿겠는데 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오병이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명을 먹였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하니까 그게 계속 믿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만 좀 비이성적인 그런 부분만 좀 제거하면 참 예수 믿기 좋을 텐데 기독교에 들어오기 참 좋을 텐데 아 기독교가 좀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빠져 빠져가지고 얘들아 날 좀 살려줘 내가 지금 죽게 됐어 그러면 아 예수님 진짜 인간적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낸들 뭐 어떡하라고 이러면 아 역시 예수님은 진짜 솔직하셔 그래서 믿으실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을만하고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하나님 그분 믿을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할지 생각을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신뢰할만 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딱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내 머리 안에서 이미 노는 하나님 내 어떤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다 제한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집어낼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오라 그럴까요? 다 두 손 내리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손살을 치고 뒤로 물러가는 그 상황에서 나를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듭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 유한복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과로를 좀 많이 만들었더니 굉장히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친절한 인용씨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적어놨어요 아홉 개가 있는데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쭉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면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는 원래 신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이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다 정의 내리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신으로 말하는 화법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생명이 떡이구나 빛이구나 이렇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적인 자기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야죠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토이심을 믿게 하려 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아민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토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썼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냥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열심히 산에 가서 뒷닦으면 뭔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토를 힘입어 생명 다른 말로 영생 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은 뭐냐 영생은 뭐냐 지금 요한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초점을 딱 가지고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은 저자가 의도한 그 모든 목적을 다 가지고 잘 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복음은 잘 읽어야 되고요 요한복음은 소리 내서 읽어야 되지만 요한복음은 이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결론 지어져야 돼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나 안 얻었나 혹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읽고 나서 근데 영생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요한복음은 1장부터 바로 나오는 등장하는 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딱 등장하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넌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야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엘리아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전에 엘리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에 오는 엘리아냐 아니다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한에게 와서 너 누구야 라고 정체를 물었어요 정체를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너 누가 보냈어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묻는 질문이 그냥 이 사람이 아 누구 아들이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아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한 가지 그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고 물었거든요 더 프로핏이라고 물었어요 그 선지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구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프린트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모세 말이에요 모세가 그 구약에 모세가 얼마나 초기 사람입니까 그 옛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아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너는 모세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세 오경이 전부죠 사실은 여러가지 선지서도 있고 하지만 신약은 그 사람도 인정 안 하니까 모세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차근차근 나왔던 그런 어떤 리더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을 넘어서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두고 다 말하게 하니까 너희는 나중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세인들이 세례요원에게 와서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던 위대한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 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백성들도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이 막 놀라우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6.23세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아 이게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접근은 처음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 왕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사람들이 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라고 백성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누구냐 라고 정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한 예견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아닐까 그 사람일까 아닐까를 판별하는 게 바로 이 사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뭔가 특출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도 똑같이 물었겠죠 예수님께도 네가 누구냐 세례요한은 아닌 걸로 이제 판명났고 넌 누구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날 현대신학에서 여러가지 민중신학 여러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사회적인 변혁가로 이해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중을 먹이고 어떤 사회봉사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성교사가 복음 전하는 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버리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해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신 거지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정말 그게 구원이 영혼이나 그런 어떤 예수가 기류 진료 생명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도 그래 자기를 내어드려서 그 희생정신 그래서 서구 성교사들이 나중에 이제 성교를 가서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구제사역 구호사역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류가 기다려왔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오병이어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걸 먹이신 게 아니고 어떤 소년이 그걸 가져왔더니 그걸 보고 사실은 다 도시락 하나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소년이 와서 자기 글을 딱 내니까 아 양심이 찔린 거예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자기 글을 다 하나씩 내놔가지고 그래서 오천명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상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사회적인 변혁가로서 예수 또 어떤 예수가 있습니까 라비 지혜선생으로서 예수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예수라고 봅니까 도덕과 윤리교사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자 나의 힐링 예수님 예수님은 힐링 캠프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변화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그 힐링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를 가서 프로그램이 뭐냐면 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촛불을 켜요 촛불을 딱 켜놓고 그 촛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 명씩 나눠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촛불을 보면서 내 영혼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저 촛불 속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그 안에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주변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힐링되는 내가 뭔가 이렇게 영혼이 정화되는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다양한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 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너는 당신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를 힐링자로 만났을까요 교사로 만났을까요 사회적인 변혁가로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1장이에요 1장 1장에서 바로 그가 먼저 그는 여기서 안드레입니다 그가 먼저 그의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뭐라고요 라삐를 만났다 놀라운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지 않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1장부터 대놓고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메시아는 여기 제가 뺐습니다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얘기합니까 순수가 굉장히 빨라요 바로 4장 가면 또 나옵니다 사마리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죠 뭐라 그럽니까 여자 가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선지자가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는 누구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너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또 이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요한 공동체가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가 혹은 바울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 후세 후대의 제자들이 그런 신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난 아니다 라고 하거나 좀 미심쩍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했던 일들이 범상치가 않은데 플러스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참은 선지자냐 아니냐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냐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냐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오메가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 그림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적 행하고 뭐 여러가지 하니까 그게 그냥 우리를 그냥 왕삼으려고 그랬지 않아요? 떡을 구했거든요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수근 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도 했겠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모르시는구나 자 성경만 읽지 마시고 TV도 좀 보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가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이것도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 여기 미혹이랑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아도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다 라고 말했어요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미혹 의혹 이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 의혹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도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수많은 아까 우리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 낱낱이 적는다면 너무 많을 거야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참선지자 예견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을 내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던 아니다 정황상 거짓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또 나오죠 너희도 지금 넘어갔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여기 보면 당국자와 바리새인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조의 기준이 뭘까요? 얘네들은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하고 대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삼은 그 율법이 뭘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 예견된 그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내린 그 율법이 뭐냐 다시 구약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수준을 믿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모세율법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길어가지고 근데 다 적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뭐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이 사람이 또 뭘 얘기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저러는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려고 지금 온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역사는 이거 안 돼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구약 역사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겼다가 좀 괜찮아지면 죄 지었다가 다른 신 섬겼다가 매맞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섬겼다가 다른 신 섬겼다가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구약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얼마나 당했어요 치를 뜨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아 이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건 내 삶에 중심 잡으면 망한다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면 안 돼 그 최후의 선봉장 최후의 보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야 내가 여기서 망하면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또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계속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따르며 그를 경유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선지자를 발견하거든 죽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대였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악을 너희 백성 가운데 제해하라는 거예요 이 바르사인들의 이 바르사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악입니다 이 악 그러면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그 선지자가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했을까? 보세요 요한복 5,7,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야마토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밥그릇 뺏어 가니까 미워서 지금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르사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르사인들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율법 준수예요 자기들이 행할 의무예요 그런 악을 죄하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이를 범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신명계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징표가 보이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유대인의 개념에서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 개념은 정치적인 존재예요 자기들을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정말 그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태평 성대를 태평 시대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지금 걸렸냐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함부로 안 불러요 하나님 이름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게 쓴다고요 그걸 이렇게 성경이 원래 다 모음이 없고 다 자음만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감히 못 불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 라고 했죠 주 근데 나중에 그 아도나이를 뭔가 부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뜻하는 그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은 차마 못 부르는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그 자음에다 붙였어요 그 자음이 뭔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라고 원래는 부르는지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아오아이를 떼서 그 딱 붙이니까 예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와예요 여러분 요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하나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대신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제인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빠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해도 유대인은 메시아가 신적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기독교 PD가 이스라엘 회복이 보금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까지 보금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에도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박해를 받죠 회복이라는 영화 보면 열성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피파하는지 몰라요 폭탄을 보내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에 어느 열성 청년 하나가 매일 와서 해방하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와서 그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우리가 설명하겠다 그래도 필요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게 카메라를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우리 유대교를 몰라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개념에는 인간이 신일 수가 없어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 유대인 청년이 그게 유대인 청년만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낸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영 즉 귀신 혹은 발세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너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 어떤 사회적인 음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그 증거 그 증언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까 쉬는 동안 어떤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8개 기적 중에 6개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는데 다 확인해 보셨나 봐요 그 사이에 4개인데요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4개 같기도 하고 저는 6개라고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젊은 목사예요 젊은 목사입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이거 나중에 설교에 써먹어야지 하고 아껴두지 않고 언제든지 다 꺼집어서 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제 생각에도 아 이거는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이 젊은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그냥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예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이런 모의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기는 안 죽으려고 했는데 백살까지 딱 채우고 승천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모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건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나 오래 살고 싶은데 나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좀 백년 대로 하고 싶은데 너네들이 날 죽였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그 뭡니까 억울한 그 원혼이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명은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마귀의 모략으로 마귀가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주옥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하품을 자 농담입니다 여러분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되고 이런 말 나중에 남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이 예수는 누구냐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연받으었으니 지연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 대신에 예수님 넣어도 무관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는 그분은 뭔가 무능력하고 모자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왜 사도요한은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이기 때문에 헬라에서는 로고스가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헬라 문학에 쉽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여러분이 알면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은 구약을 이해해야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먼 8장입니다 자먼 8장 없이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 헬라 문학 속에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이 로고스가 사실은 유대신학 유대교신학에 있는 이 지혜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먼 8장을 볼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냐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게 내가 누굽니까 지혜거든요 지혜 유대교신학 안에는요 이 창조와 관여했던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창조를 대행했던 자 창조의 창조의 장인 장인으로 함께했던 독립적인 어떤 인격이 있었는데 그걸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먼 8장에 보면 내가 지혜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딱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게 신약에서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자먼에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있었다고요 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데 같이 했는데 이 지혜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이제 그 3위일체 중에서 그 2위가 나옵니다 2위일체의 신학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이 지혜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지혜 신학 속에 등장했던 창조의 대행자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청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선제하셨던 신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뺨 맞으면서 가시 멸류관 쓰셔서 질질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게 요한의 말입니까 요한이 현대신화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그 지혜라고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저희는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면서 자기의 행한 것을 지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아 여기서 지혜로운 일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예수님은 그 자문 8장이 나오는 그 지혜가 바로 나다라는 나다 여기만 나오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드러낸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낸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바뀌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세계관들을 보내며 내가 그 중에서 드러낸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 나는 지혜고 지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2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하십니다 1장 34절 사람들도 요새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얘기하셨죠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 내가 하나님이다 또 보세요 유한복 10장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한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선한 일로가 아니고 지금 너 신속모독하잖아 어떤 내용이에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 선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이 착한 일 때문이 아니고 너 신성모독했잖아 신성모독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지금 뭐야 그 신명계 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했던 그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나 공자나 이런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뭔가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모셨죠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들이시 신입니다 그러면 너 가 그랬을 거예요 난 나를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마음에 또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라가 보낸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분이라는 성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일을 버렸으면 그거 의심할 건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무 인간적이셨거든요 너무 인간인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교의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예수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서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갈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 사대성인 혹은 뭐 좀 대단한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 공동체예요 요즘 오픈 예배 구도자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많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원래 청교도들은요 예배 같이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냐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1층에서는 예수 믿는 그 신자들 말 그대로 신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뭔가 와서 그냥 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무나 형제님 자매님 안 불러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때로는 성도님 이라고 하고 그러나 정확히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끼리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은 희석이 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은 그냥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그런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내 인생을 업사이 다운 지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믿는 내 인생이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그건 어떤 인생입니까 여기 어떻게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딱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 나왔는데 할머니는 믿는 적시 바로 그냥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신앙이 안 깊어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술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날도 할머니에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와서 지금 깽판을 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아 이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나님 이제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이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딱 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술이 딱 취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벌게 가지고 거나하게 앉아있는데 대화는 되는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딱 그거 물었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시죠 아 믿지 그 양반 내가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뭐 훌륭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좋은 분이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계시다가 아 나는 그 예수를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같소 그러면 할아버지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영접기도를 드린 거예요 세례받았던 분인데 나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술이 끓어졌어요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왜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의 곁을 맴돌고서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 문제와 그 습관 앞에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이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면 여러분 확신 가지면 히브리스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톱으로 키든 도끼로 찌르든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 유배되기 전에 그거 나 모른다 그 가짜야 우리가 다 만든 얘기야 미안해 내가 너네들 그렇게 속여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유로워하실 수 있어요 다 구라야 뻥이야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이 진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고백을 드린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생입니다 영생은 조금 빨리 갈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언제 적응이 되려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럼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얻었죠 그런데 더 풍성이 얻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이 얻는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천국 간다 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영생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잘 적으세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다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나요?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은 그냥 불타는 곳 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남아서 그러나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겁니다 절친 이런 표현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분 앞에서 멀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래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습니다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글소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는 거고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이제 설교 많이 들어서 아시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상대방을 그 첫낮밤을 보내고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건 뭐예요?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을 내가 언제 얻냐 얻는 방법은 예수 글소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글소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영생을 얻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면 그 영생은 언제 줘요? 천국 갈 때 티켓 주면 맞바꿔줍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효력은 여기입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지옥을 안 갔는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지금 영벌이잖아요 영생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자유인인가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는 심판을 안 받은 건가요? 사형을 몇 달 뒤에 기다리면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이미 얻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어? 영생은 영혼이 사는 건데 천국 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개념은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의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 죽음은 단지 그냥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고 이미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호흡은 천국에서 호흡할 그 영생의 호흡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국 갈 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과 같은 몸과 그것으로 바뀌겠지만 여러분의 그 영생 생명은 지금 불신자들이 그 호흡하는 그 호흡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사형수였어요 6개월 뒤에 죽어야 되는데 석방하고 나를 빼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망해서 생명으로 언제 옮겨요?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나는 옮겨졌다 여러분은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은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옮겨졌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감을 줘요 놀라운 행복감을 줘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믿음의 복음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겠죠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믿든지 아니면 이거 미친 소리하고 있어야 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걸 다 읽고도 그냥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메모해 놓으세요 총 98번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오는데 그 믿음은 전부 동사예요 명사로서의 믿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사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 그 수준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요 움직이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먹는 거고요 마시는 거고요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세요 믿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보는 것 아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영접하는 것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다 믿는 것의 동의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이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뭐 자기를 먹으라는 얘긴가?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를 먹어서 완전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게 들어오면 걔가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똥으로 쭉 빠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게 내가 되고 내가 음식이 되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그 온전한 그 하나 됨을 네가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다양한 용법을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독특함은 우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똑똑하고 잘생긴 게 우리의 자랑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못생겨도 좀 모자라도 좀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하고 절친이에요 하나님하고 절친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자랑은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가 아닙니다 나 누구랑 밥 먹는 사이야 나 누구랑 밥 먹는 사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죠?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이것이 너의 자랑이고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너의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신 삼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호영호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으니 친구라 하였으니 누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죠 하나님과 친하시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에서 묵상하고 발견해 나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긴요 요한복음 잘 읽어서 그죠 요한복음을 잘 묵상해서 이 두 가지 주제 이 저자인 요한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이 축복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다 설명했다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가 믿으면 내가 뭘 약속한다고요 영생 그 영생은 그냥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보면 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얼굴이 지옥에서 막 그 불에 거슬린 것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천국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백문일답을 하고 싶지만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물으시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리 가운데 주무실 때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정말 안식의 잠이 되시고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천국은 시작되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스스로 그 생명을 부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씨임을 내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땅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천국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축복 이 기쁨 이 즐거움 가지고 남은 내 평생 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여행길 행복한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여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퀴티 공개 강좌는 기약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기약을 했더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때가 되면 뜰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좋은 휴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